자 이곳은 오락골프장 클럽하우스 2층에서 바라본 한라산 및 오락골프장 전경이 되겠습니다. 와 구름 하늘 너무 멋집니다. 매공 자 이곳은 두번째 홀이구요. 여기 이벤트가 있네요. 오라시시와 함께하는 홀인원 이벤트 글램핑과 리조트를 함께 즐기는 팁 리조트 산수휴 에서 즐길 수 있는 에 이용권을 주십니다. 하지만 저는 도전하지 않겠습니다. 이제 글램핑을 같이 할 어린이 친구들이 없기 때문입니다. 멸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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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